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다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에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계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들 잊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된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이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온 것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니라 그곳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이고 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놀랄만한 일이죠. 제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들이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서 회계의 세례는 알았지만 그 세례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그 생명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가 누구이신지 그가 당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복음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내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아마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또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마 이 말씀을 보실 때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이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또 예언을 하게 되는 이것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이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또 이들이 예언을 하기 전에 명확한 복음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예배소 사역은 참 우리의 이목을 끌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방언이 터지고 또 예언을 하게 된 일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또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 병자가 고침받고 심지어는 그 앞치마나 또 손수건에 가져다가 그 병든 부위에 얹으면 그 병이 나음을 얻고 또 악기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에베소 사역의 일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 19장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금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말씀을 가르치고 보금을 전하는 일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석 달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마다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색깔과 분위기를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스가야의 일곱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마술사와 주술사들은 권위 있는 이름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악기들이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마술가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다른 신들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악기들이 쫓아내는데 그냥 이용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스가야의 아들들도 그것을 옆에서 보고서 똑같이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악기에 조롱만 당하고 무시를 당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일들이 보면서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정확히 복음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았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를 전하고 복음 그 자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사역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를 전했던 것이죠. 오늘 19장의 가장 핵심인 말씀이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 구절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부응은 다른 부응이 아니라 말씀의 부응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부응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응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됐던 초기에도 그래서 부응회를 사경회라 일컬었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 그 자체 들었을 때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심령에 새겨졌을 때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고 우리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티라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사설학교였습니다. 사설학교가 일찍 문을 열어서 이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그치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그 당시 에베소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과 또 말씀을 배우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소원에 모여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운 날씨에 체력을 지키고 또 어떤 삶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거해야 될 그 귀한 시간을 인연이라는 귀한 시간을 떼어내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시간에 기꺼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흥황케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한 번 듣고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서 믿음을 지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또 이런 공산당의 소양 교육까지 받은 후에 집에 오면 얼마나 녹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 적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기도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마음껏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이 부어져서 말씀의 거룩한 운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그 일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헛된 것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신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놀라운 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가기 전에 회당에서 석 달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복음은 우리의 신령에 두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굳어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얻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부딪힘 쪽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씨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야 일곱 아들들 중에 아들들 사건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일입니다. 18절 19자리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또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에 해당하는 주술에 관한 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은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5만 명에 해당하는 하루치 읽음이 임금에 해당하는 그 책들이 한 자리에서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진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 마음가운데 믿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 보게 됩니다. 데메디리오라는 은장색이 모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은장색은 은호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이 은장색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서 이 주술에 관한 책까지 태워버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되지 영업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바울을 잡아다가 이렇게 소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품어지게 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한 그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끊어지는 것 처럼 알미암아 이 땅에도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돈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산업이 되고 또 술이 팔리고 또 도박 산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돈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돈보리가 되는 것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돈보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만연히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일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 안타까운 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붕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나는 많은 그런 증거들 가운데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평양의 복음이 전해지자 술집과 또 기생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끊고 또 기생집에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끊기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조합에서 대표격인 기생조합에서 한 가지 마음을 모았는데 기독교의 대표격인 두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생대표를 뽑아서 유혹 작전을 펼쳤다라는 기록이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술을 끊고 가던 기생집을 끊고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제하여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살아있는 간증과 고백이 그 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제하여지지 않고 또 태워버리지 않았던 은근히 내가 감추어 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버리고 제하여지고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우리 십 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부흥은 말씀이 은혜요. 말씀이 부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십 년 안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섬호하고 말씀이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 년이 우리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만 부르고 말씀의 부흥을 참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부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그가 적 달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 2년여 동안 하나님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영혼이 살고 하나님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민족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정이 살아나는 것 이 땅이 변화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심정이 새겨지고 말씀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참호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두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말씀의 심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시 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력에 빠진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것에 휩싸여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온 성도들의 성 가운데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마술에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 주님 기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 태우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날마다 보금으로 마이미야마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마이미야마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마이미야마 이 땅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문화 산업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음란과 수유가 도박과 마약이 다 그쳐지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로 마이미야마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간증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마이미야마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말씀으로 마이미야마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불태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다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내 안에 거짓댕고 운난하고 하나님 Daar 우리 삶 하나님 우리 삶